한국 영어를 사랑하는 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우리 슈퍼 사건의 재수사를 나선 완주경찰서 수사반장 황준천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우리 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소년들을 검거한 전북청 수사계장 최우성 역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완주서에서 유일하게 황준천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후배 형사 박정규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재수사에 몰두하는 황 반장이 못마땅하지만 지지해주는 아내 김경미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소년들은 3예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 실화극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들과 사건의 재수사에 나선 형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작된 사건과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펼쳐지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년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마 Ku classrooms 나 이제 경찰이랑 왔다 갔어 그들을 꺼내줄 거야 내가 아멘